이렇게 보면 이 가운데 먼저 해로운 범주를 질러잡아야 합니다. 해로운 범주는 뭡니까? 저는 이걸 뭡니까? 해로운 범주를 어떻게 하면 이야기할 수 있을까? 조폭 집단.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조폭 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인자들은 뭡니까? 우리 산 다 합치면 한 14개 도가 되죠? 14개 도가 됐나 합시다. 그래서 14개의 고유성질을 가진 불선법들이 뭡니까? 조폭 집단은 뭡니까? 예를 들면 신상사파, 양립파, 그거 그래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그 어떤 특징을 가지고 이런 구치죠. 이건 똑같습니다. 어떤 특징을 가지고 뭡니까? 번뇌의 모둠, 족쇄의 모둠, 이미 구치님께서 이미 경에도 나오고 있고요. 특히 아브라마에서도 여러 가지 극이 됩니다. 조폭들은 곤란하죠. 맨날 조폭 소탕한다는데 소탕은 다 안되고. 우리 수행하고 똑같잖아요. 우리 수행이 뭡니까? 결국은 조폭 집단, 불선법들을 소탕하는 게 그죠? 맞죠? 탐진치제로 대표되는 그죠? 불선법들을 소탕하는 게 수행의 극인데 잘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불선법에서 뭡니까? 조폭 집단의 특성을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있잖아요. 이거는 야, 이거는 폭력하다, 이거는 번뇌파다, 이거는 장애파다, 이거는 신상자파고, 이거는 뭐입니까? 많은 게 없어요. 제가 그런 거 참 근절한 사람입니다. 조폭들은 혼자 놉니까? 여러분 같이 그룹으로 놉니까? 그룹으로 놉니까? 조폭을 놉니까? 혼자 놉으면 금이 나서, 달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짜는 거죠? 그런데 뭡니까? 이게 그룹으로 모여놔면 활결치죠. 저는 이것도 그룹 원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14가지 불선법들을 특성별로 있잖아요. 함께 모아서, 이거는 번뇌다, 이거는 뭐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제한국이 훨씬 수월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도 말씀드리지만 경장뿐만 아니고 원장에서도 있잖아요. 이 14가지 해로운 심소법들을 따로 있잖아요. 쫙 나열해가지고 특징이 묶여한 것은 어떤 경우에도 나타나지 않고 놈자뿐만이 해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되죠? 그런데 이걸 환원시켜서 결국은 뭐입니까? 여기서 저는 모둠이라는 거죠. 모둠별로 나타나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다 모아보니까 14가지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죠? 그럼 14가지로 분류한 건 뭡니까? 근거가 있다는 말입니다. 되죠? 그냥 후대 성인들이 결혼서를 이렇게 지은 성인들이 임의로 만들어낸 거 결코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걸 밝혀야 되니까 특히 제7장에서 논당의 가르침을 가져와서 이렇게 설명했다고 보여줍니다. 그래서 한번만 조금 담고 좀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해로운 범죄의 길라자입니다. 뭐라 적어놨다고 그랬어요? 조폭집다. 그죠? 제가 여기 보기를 적어놨어요. 신나봐요. 깍두기파로 적어놨네요. 깍두기파로 적어놨네요. 깍두기파로 있었어요. 734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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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나쁜 사람들은 범죄가 한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있잖아요. 그룹을 지어서 나쁜 짓을 하잖아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도 있잖아요. 이런 불선법들을 여러 가지로 쭉 나열하신 게 아니고 무려 뭡니까? 10가지 그룹으로 나눠서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10가지는 바리다마트 상관에서는 10가지가 번뇌, 폭류, 속박, 매듭 그 차이저죠. 벨 쪽입니다. 치착, 장애, 잠전성향, 족쇄, 경에 따른 분류, 족쇄, 아비아마에 따른 분류, 오염은 이렇게 해서 10가지 그룹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가면 어디에 나오냐 아비아마트 상관에서 10가지 그룹으로 그룹을 지어놨는데 무슨 논장이 특히 나와야 되겠죠? 논장이 안 나온 걸 아무것도 쓰면 만들어야 하는데 이거는 아무 권위가 없습니다. 그런데 논장이 칠로운 가운데 첫 번째인 담마 상관의 첫머리에 실려있는 마띠카 아비아마 마티카 보면 아비아마 마티카 저는 분명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 논장의 권위가 없어져 버립니다. 똑같이 마띠카라는 구성체계 우리 율장이 전이죠. 율장의 구성체계와 논장의 구성체계는 똑같습니다. 율장의 마띠카는 두 가지죠. 뭘로 마띠카를 합니까? 비구 개목 비구니 개목 비구 바티모카와 비쿠니 바티모카를 마띠카라 합니다. 논의의 주제잖아요. 그렇지요. 그럼 이 논의의 주제에 대한 해설을 다 뭐라 합니까? 위반자라 그러죠. 맞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똑같이 뭡니까? 우리 아비담마에 보면 마띠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율장의 마띠카 논장의 마띠카 아비담마 마띠카 아비담마 마띠카도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세계조 마띠카 하나는 두 개조 마띠카 세 개조 마띠카는 스물두 개 항목이고요. 두 개조 마띠카는 백 개 항목입니다. 그래서 전체 항목 보러보면 백 스물두 개 마띠카로 되어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띠카는 두 개입니다. 논장하고 체계가 똑같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 마띠카 안에 보면 이 마띠카를 특히 우리는 뭡니까? 우리 두 개조 마띠카는 열 몇 가지 범주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적어난 말이 그 말입니다. 논장의 칠론관의 첫 번째인 단맛 상라리에 천머리에 실려있는 마띠카 아비다마 마띠카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불선법으로 보면 그죠? 열 가지 마띠카가 나타납니다. 원인 뭡니까? 원인 번뇌 족쇄 매듭 폭류 속박 뭡니까? 장애 뭡니까? 집착 치착 오염 됐죠? 불선법이 들어가 있는 것은 이 열 가지가 됩니다. 됐죠? 그죠? 그러니까 이 열 가지를 그대로 가져와서 뭡니까? 아누르타 스님께서는 해로운 범주의 길라자비로 넣었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물론 우리 원인의 모둠은 혼합된 범주에 들어갑니다. 왜냐면 원인은 탐진치 불탄불진 불치니까 불탄불진 불치가 들어있으니까 해로운 범주만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요걸 떼고 그죠? 그러면 하하까지가 되겠죠. 그죠? 요 가운데 팔걸을 안 보십시오. 팔걸을 보면 집착의 모둠에 해놨죠? 이 집착의 모둠에 보면은 여기 들어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견해의 집착 주 내용입니다. 물론 이걸 가지고 마틱가루를 한 몇 가지 너배까지 마틱가루를 만드는데 주 내용은 뭡니까? 고유성기를 가지고 범울의 입장에서 보면 뭡니까? 이거는 견해의 집착 한 가지만 나타납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나타나는데 이게 범주입니까? 알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집착의 모둠은 우리 아비담마타 상가에서는 빠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면 전부 몇 개가 됩니까? 여덟 가지가 되겠죠. 그죠? 이 여덟 가지 가운데 또 뭡니까? 감제성향이라는 그죠? 모둠을 넣고 그 다음에 앞에서 읽었지만 그죠? 족체는 경에 따른 분류와 아비담마에 따른 분류로 또 세분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전체 10개가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꼭 적혀 있습니다. 이라는 고찾가를 저는 모둠으로 오겠습니다. 표현된 불선법들의 모둠 열 가지가 나타나고 있다. 물론 이 원인은 꼭 불선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불선법이 포함되기 때문에 넓게 여기서 넣어놨습니다. 이처럼 논당에서는 불선법들은 모두 열 가지 모둠으로 모아서 고찰하고 있다. 이들 모둠에 대한 설명은 담마상건이 해제를 참조하길 바라다. 이렇게 했습니다. 왜 열 가지로 했냐면 담마상건이 보면 열 가지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그 가운데 집착의 모둠은 한 가지 때문에 빼고 있잖아. 그죠? 그 다음에 원인의 모둠은 불탄부진 불지가 들어가 있지요. 그렇게 불선법의 모둠이 아닌가 이것도 빼고 그 다음은 뭡니까? 여기 뭘 넣었습니까? 오염원의 모둠을 넣었죠. 그죠? 오염원의 모둠은 오염원 자체는 뭡니까? 담마상간이에도 경이는 반드시 나타나고요. 담마상간이에도 지금과 같은 오염원의 모둠이 나타납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를 넣고 뭡니까? 그 다음에 그 뭡니까? 족쇄를 아브라함에 따른 분류와 경이에 따른 분류를 해서 열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 그래서 본장에서는 이 열 가지 모둠 가운데 첫 번째 주제인 원인은 탕진체 불탄불치여서 혼합된 본주에 속함으로 여기서는 제외하였다. 마띠카의 집착의 모둠 대신에 왜? 집착이 하나밖에 없다. 그죠? 그죠? 여기서는 잠재성향이 죄송합니다. 잠재성향이 들어갔어요. 그죠? 잠재성향이 추가되고 잠재성향은 우리 당마상간이 보면 그죠? 우리의 성향으로 같은 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위반가에도 나타나고요. 경절도 이런 것도 나타납니다. 자, 이것이 추가되고 족쇄를 경에 따른 분류와 아브라함에 따른 분류로 나누어서 해로운 것들을 모두 열 개의 모둠으로 나누어서 고찰하고 있다. 이제 이들을 하나씩 살펴보지겠습니다. 네. 조금씩 있다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